1등 아니 진짜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춤추는 상진입니다 오늘은 무효과의 동물의 왕전 흫 위모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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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힘들어.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이건 어때? 동물의 왕국 좋다. 그러면 일단 양반따리하고 있다가 동물의 왕국 남은 모 서 남은 모 준비 싯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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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터진다! 덕분에 빠진다! 나는 다! 나는 낙지! 나는 펴다! 나는 송소래! 나는 골라! 나는 저기면 저! 나는 파였어! 정식이 덕분에 빠진다! 터진다! 터진다! 나는 닭! 나는 낙지! 나는 펴다! 나는 송소래! 나는 고리반! 나는 고리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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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기뱀장어! 난 정기뱀장어! 야! 이렇게! 야! 잡히는 거! 나는 다! 오케이! 우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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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싯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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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동물에 와! 동물에 와! served, 우웅화! 've got what it is! 오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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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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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도 봐봐 통화요 1, 2, 3 내가 송사를 했는데 왜 이 친구가 했죠? 야, 나는 이거야 너 왼팔 내려와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악! 아악! 뭐야? 난 못 봤어. 와우!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나 지금 확실히 외부를 안해 자 물건 한번 고고시기 어 좋아요 빨리하라고 누구만 쫓아까 지금 누구만 쫓아? 빨리! 아무라! 동무레방구 동땅땅 그거 뭐지? 동무레방구 하지마 빨리하라고 어? 닭이 없네 아 닭 없다 동물 덜 두고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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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빨리 와 미쳤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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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수고 많았구요 무용가가 동물이 된다면 요런식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즐겁게 시작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하신점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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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